야, 너 홍 하나 좀 딱, 너 홍 하나 좀 딱 형님, 저기 홍어 배달이 될 것이죠? 주민분들이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된대요 오, 진짜네, 홍어네? 홍어, 저기다 걸어 이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의 선물이야? 어, 이따 먹어야 되겠다 갖고 오라고? 박대 어떻게 해? 아니, 홍어도 좀 먹자 마을 분들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니까 어, 근데? 줘 먹게 양념은 똑같잖아요? 달라 양념은 똑같잖아요? 달라 형이 할 거예요? 어, 오케이? 형이 할 거예요? 어, 오케이? 이거 누가 걸어놨대? 야, 너 확실히 키가 크니까 저거 내가 해서 못 했어 애들을 나도 확실히 키가 크게 키워야 돼, 저렇게 아, 밑에를, 밑에를 풀면 되잖아, 바보야 밑에를 풀면 되잖아, 바보야 국기 계양식도 아니고, 국기 계양식도 아니고 국기 계양식도 아니고 아, 너 국기 계양식도 아는구나 너 세대가 국기 계양식 세대구나 너 세대가 국기 계양식 세대구나 제가 어떤 세대건 형님보다 20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? 얘 삭힌 거예요, 뭐야? 아니, 그냥 말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? 아, 좋다 가오리언 나 아냐, 가오리언 이게 나, 연, 연, 연 가오리언 나 아냐, 가오리언 이게 나, 연, 연, 연 에테리언이야, 바람다, 연을 날려보자 예, 방태현도 알고 그래 방태현 날리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가오리언이 제일 쉬워서, 그렇지? 너도 그 세대구나 아, 자꾸 똑같이 가려고 그래 오, 좋다 아, 요거라 그래, 살이 생강 생강 에테리언 나 사항 난 잡 여건 원, 여건 원, 여건 이래 남은 소녀 동영을 너 밥 언제 해요? 준비 좀 있어야지. 이게 준비가 돼야지. 아이들 다 오는데 굶겨? 아니야.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어. 아니야.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어. 라면 먹은 사람이 할 얘기예요? 라면 먹은 사람이 할 얘기예요? 우리 몸은 얘기하면 안 되지. 구이를 후라이팬에다 굽고 조림을 더 큰 데다 하든지 그냥. 마음대로 해. 밥을 다 해. 뚜껑 뒤집어서 거기에다 찜을 하면 15분,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. 무가 익어야 되는데. 그렇지.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. 그러니까 가마솥을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다. 마음대로 해. 괜찮아. 마음대로 해. 괜찮아. 드림 딴 데 해? 어. 마음대로 해. 삐졌어? 아니. 삐졌어? 허이팬. 아유. 맛있다. 이대로 먹어도 되겠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